남에게 내 물건을 주면 안되는게 뭐뭐 있을까요? 남한테 내 물건을 주면 뺏기는 그 복? 이런.. 복을 뺏기는거? 이런거? 어.. 음.. 내가 쓰던 각.. 남편? 아니.. 내 마음.. 내가 쓰던 가방이나 지갑이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거는 하나가 있는데 또 하얀거한테 물어보려고 하지마요 빨리 얘기봐 금붙이 금? 왜? 쓰던거는 선물로 왜 보통 주잖아요 내 운을 다 주는거야 그래서 오히려 녹혀서 새로 해서 주든지 그냥 새로 사주던지 그런식으로 조금 해야되거든 발찌, 팔찌, 목걸이 이런거 있잖아 세거는 선물을 해도 돼 근데 내가 쓰던거를 이렇게 해서 주는거 있잖아 팔찌나 목걸이나 이렇게 해서 주는거 내 운기를 싹 다 주는거야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는 금붙이를 주지마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쓰던 지갑을 주는거는 내 진짜 금전운 다 주는거야 가방은 내 재산을 다 주는 것이고 그만큼 운기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주면 안되는 물건 중에 저는 꼽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외쪽으로도 많아 그러니까 그에 반면에 또 우리가 받으면 안되는 물건들이 있잖아 그건 다음편에 어 그거는 다음편에 으흐흐흐흐흐